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담깔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컨텐츠는 방탈줄 챌린지 위 맵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두디스 자 일단 힌트가 존재하는 것 같고 일단 힌트 안 쓰고 해봐야겠죠? 이런 거 뭐 힌트 안 해도 간단하니까 레벨 1이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? 그냥 이거네 어 아 이거 너무 간단한데? 요렇게 어어 어 요렇게 아 잘못 달았네 근데 뭐 상관없죠?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레벨 1 클리어 자 레벨 2입니다 어 힌트 역시 존재하고요 어 저쪽으로 건너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슬라임볼이랑 블레즈 막대기 있고 제작되어 있는데 제작되는 클릭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음 클릭되고 뭐 뭐 어 위로 클릭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잠깐만 위로 클릭을 해야 드랍이 된다는 거지? 큐를 눌러도 지금 드랍이 안 돼요 그래서 위로 던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블레이즈 막대기 같은 경우는 블레이즈 가루로 할 수 있으니까 어 어 이러면은 이제 블레이즈 가루가 나오네요 허 어 너무 쉬운데? 어 잠깐만 오늘 컨텐츠 잘못 꾸른 거 아니냐 이거? 이러면 또 뭐 아이템 나오겠지 어어 이지 근데 이 다음이 있을 거 아니야 얘 지금 블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또 뭐 합칠 수 있나 보지? 어 제작해 어 제작 됐네요 자 저기로 이제 싸우면 됩니다 맨손으로 캐면 또 드랍이 되겠죠? 어 야 큰일 났다 애들이 너무 쉬운데 쉬운 거 가져왔다고 뭐라 하겠네 흐헤헤헤 자 블럭 다 설치해줘 아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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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블럭 다 설치해줬고요 넘어갑니다 레벨 3 에이지 어 너무 이지해 음 프레스 더 버튼 투 스탈 레벨 올 더 리셋 아 리셋은 이거라고? 오케이 리셋을 하는 용도가 드디어 생겼는데 리셋이 왜 필요한가 그거를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저기로 나가야 되고요 지금 바닥에는 모래 나뭇잎 모래가 있는데 자갈이 존재합니다 자 드랍템을 생각해야 돼 모래는 모래를 드랍하잖아 나뭇잎은 막대기를 드랍하고 묘복을 드랍하죠 잠깐만 음 2차적인 걸 생각해줘야 되는 건가? 자갈은 부시를 드랍하는데 부시로 뭐 만들 수 있지? 라이터 만들 수 있죠 부시돌 어 얘는 태워야 되는 건가 그럼? 뭐 던져보면 알겠지 붙어봐 어 하하 아 이러면 어떡해 일단 뭐 쌓아두고 요렇게 하고 올라가서 부셔주면 손에 다시 들어오죠 올라가요 어 무한반복 자 이러면 끝났어요 오케이 레벨 4 어 이건 뭐야 요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일단 내려는 가야 됐네 어 이거 밟을 수가 없네 왜 밟을 수 없지? 힌트 힌트 힌트가 있고 여기 위에는 밟을 수가 없네요 공간이 있지만 막혀있어 뭐 캘 수 있나? 뭐야? 뭐야 뭐 다른 게 캐졌는데? 던질 수 있네? 이거 용도는 뭐야 이거는 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어 저기로 던져버렸네? 근데 여기 튀어나온 게 있잖아 저기에 뭐 보내야 되나 본데? 불우렁생이는 일단 개수가 후달리니까 나중에 보내고 이런 애들부터 먼저 보내보자고 음 끝났는데? 어어 으아아아아아 이지이 예아 이건 뭐야 동킬 더 홀스 버티 유 디드 프레스 디스 버튼 누르면 말 나온다고? 오케이 어 말? 말을 왜 주지? 말 왜 줬어? 말 왜 줬을까? 어 안 자겠었네 어떻게 어떻게 켜냐 저거 어? 캐지는데 이렇게? 봐봐 어 음 자 씌우고 탑니다 이미 길들였죠? 어 여기서 점프를 해주면 아마 못 넘을 겁니다 이게 어 못 넘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요렇게 붙여서 그냥 잠깐만 점프랑 내리는 거를 동시에 해야 되네 어 이지 아래는 용암 어 레벨 6 야 잠깐만 나 어떡하지? 여러분 진짜 어떡하죠? 아 내가 너무 쉬운 걸 들고 와버렸나봐 아 참 잡네 아 아 왜 아 씨 넥스트 레벨 윌 오픈 애프터 컴플리팅 더 레벨 뭐지? 여기는 이게 왜 있지? 스폰 어나더 빌리저 잠깐만 빌리저를 어떻게 하는 건데? 일단 일단 소환 때렸는데 왜 내 위로 올라와 하하 하하 잠깐만 있어봐 헛 아이 기다려 가지마 아이 가지마 힌트방 가지마 일로와 이런데 올려봐 아이 수원하죠 음 제가 지금 저기를 올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려볼게요 하 안 닿는데 올릴 수 있는 데가 잠깐만 여기 근데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올렸고 뭐 또 올릴 데가 있나 어 나이스 올렸다 잠깐만 있어봐 또 소환해 하나씩 다 올려보면 될 것 같은데 응 여긴 어디야 뭐야 아이 뭐해 일단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저 반대쪽 어 어 어 그치 올리는 거지 뭐 간단하죠 자 일단 왼쪽에 저 뭐야 스포너 스켈레톤 스켈레톤 소환하라고? 힌트방이 또 있구요 점프맵 있는데 가보면 되겠죠 아 음 음 이렇게구나 알겠어 너무 간단했는데 아 이거를 또 어떻게든 불량을 뽑겠다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 몰랐겠습니까 제가 진짜 점프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음 자 여기서 큰일났는데 이거를 못하네 점프를 못해서 탈출을 못하게 생겼어 음 어 관역이 있네 아까 스킬레톤 살일 했지 어? 잠깐만 어? 들어와버렸는데? 어? 어떡하냐? 아 나갈 수 있네 죄송하 아 호들갑 죄송합니다 어 자 스킬레톤 소환하고 나와 음 안 맞아 일로와 가자 잠깐만 얘 불타기 전에 옮겨줘야 되는구나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점프를 못하는 나를 만나서 네가 불타는구나 아 다시 소환해 그냥 여기서 막힐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스킬레톤 상 관역으로 가자고 자 이 친구는 안 죽게끔 해줘야 되는데 벌써 점프를 실패했네요 아 야 그냥 너 내려와 새 친구 뽑아야겠다 안 되겠다 친구야 나와 가자 아 아 나 짜증난다 어 어 어 왔는데 아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꼴 좀 보세요 야 이거 난이도 탓할 게 아니라 내 손을 탓해야 되네 아 나한테 너무 적합한 난이도였어 봐 또 점프 못해 와 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니 왜 못하는 거야 이걸 와 나 하드코어에서도 멘탈이 안 나가는데 와 진짜 이 점프맵에서 멘탈이 나가려고 하는 게 나는 어이가 없네요 어 됐다 쏴 쏴 쏴 쏴 어 진짜 야 하 문 열렸으니까 넘어갑시다 우리 와 나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레벨 7입니다 용암입구 뭐 저기를 가는 거 같은데 스포너픽 어 안녕 어 얘는 유일하게 다리가 뒤로 매달려져 있네요 이거 스파이더픽이네 스파이더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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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래래 때때래래 래래래 레래래 레래 레래 어 어 뭐야 어?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 하 아잇 응 으워 으워 제발 옹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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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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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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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치킨? 이번엔 치킨인가봐 게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니 무슨 클리어 조건이 이거야? 어 뭐야 날려버렸어 미안 어 왜 어 왜왜왜왜 아 알겠다 이거 얘는 날개를 활용하는 거야 아까는 진짜 스파이더 피그가 맞았던 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얘는 진짜 점프를 계속해서 눌러줘야 돼 헛 헛 헛 헛 아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으아아악 안돼아아아아악 여러분 제가 말을 안하고 해볼게요 그냥 어 빠깨메 봄 아 다시 다시 아 나 진짜 와 에바지 아 나 진짜 와 또 치킨이야? 와 닭둘기 그냥 하라는 데만 해야죠 나중에 여 사이로 들어가야 돼 이건 진짜 레전드다 이거 어떡하지? 그래도 체크포인트 존재해서 다행이네 달리면서 한번 해볼까? 달립니다 달리면서 하니까 타는구나 잠깐만 그럼 내가 한 번이라도 타야 하는 건가? 아닌데 통과했잖아 저기는 그럼 어떻게 통과하지? 두 번째 건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거지? 자 일단 여기서 절대 점프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닭을 점프로만 하는게 아니라 컨트롤해야 되네 보니까 봐봐 이걸 사용해야되네 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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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치 봐봐요 여기에서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 닭날개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선 요렇게 가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는 잠깐만 여기를 어떻게 통과 아아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될까 어? 잠깐만 여기 여기가 길이 아닌가? 방금 아래가 막혀있지 않았어? 야 잠깐만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가 뭐 잘못 건드린 건가? 아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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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gehen 쥐지이이이이이 씨이있 하아 진짜 개 통 게임이다 와 진짜 와 진짜 이게 뭐냐 어휴 저렇게 오늘의 콘텐츠를 끝낸 까일수입니다 틴트 터지는거 오랜만에 본다 좋아 진짜 힘들었다 처음에 되게 쉽길래 그랬는데 오리가 다 구간있죠 여기는 진짜 숨막혀요 자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